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의 성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래 드리는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란 재무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과 이정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아주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유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알아요. 예수 알지요. 교회단대 예수를 모르겠어요. 불신자도 아는데 귀신도 아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자가 예수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어렵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어렵게 되는 거 아니다. 율법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길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보금이에요 보금 보금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보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렵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실천적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재물 이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평소 때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라 늘 하나님의 자녀는 시장통에 가서도 장사를 해도 예배 드린 자의 삶으로 살아라 교회는 교회고 장사는 장사고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날 하나피에 나와서 예배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요 관계와 소통이 돼요 소통 예배 참석해서 순서 다 끝나서 집에 간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금 교통이 되고 있느냐 영적 소통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용히 망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권사다 교회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우선순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나 안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되고 있냐 최우선순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언약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구체적으로 이걸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 속에 그러면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단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정에서 입히게 돼 있어요 아직도 가족들이 10년이 지나 20년이 되어도 가족들이 구원이 안 됐다 우리 애원교 안 나온다 일단은 영향을 못 믿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인상 좋고 신앙 좋은 건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남편은 못 살게 굴어 남편을 힘들게 해 불신자 남편이라도 편안하게 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주면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과연 우리 마누라는 예원교의 건사라는 말이 맞구나 정말로 복음이란 것이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전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니 대단하구나 복음이란 것이 대단하구나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볼까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영향력을 입히게 돼 있다 영향력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영향력을 입히게 돼 있다 바울이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보면 말씀부터요 예배가 이끄는 삶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삶 나의 삶의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이것이요 어디로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에 힘을 주고 교회에 비전을 심을 주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온 성도도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는 이 일에 쓰인 받는 교회를 세우는 삶 완전히 성숙된 분들이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주고 교회를 도우고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래야 바로가 교회가 바로 서야 어떻게 해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여운교회가 바로 서야 강수구의 영향력을 입을 수 있다고요 이곳에 여러분 우리 여운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다 절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주위가 다 절간 영향을 받는 거죠 이 교회가 섰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역 복음 안에서 그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가는 세트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라는 말씀이 미국의 조나프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취임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이 질문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기 내용은요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받을 생각을 합니다 받을 생각을 해요 주여 주시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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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다 받아서 한 몇조 될 거요 다 받아서 아마 한 몇백년 살 거요 계속 달라는 겁니다 달라고만 계속 기도해요 달라고만 모두 생각이 달라는 데만 들려있어요 나쁘게 당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성공 좀 하자 교회를 이용해 내가 좀 편하게 살자 전부 주시옵사 이게 뭡니까 우리 종교생활의 예털이에요 예털 새털을 바꾸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새털을 바꾸란 말이 중요한 말 이 불친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종교생활을 할 때 세상에 가졌던 이 예털 세상에 가졌던 그 예털 상식의 3장 1장 11장 이 예털 이게 뭐예요 주시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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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내가 보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금 확산을 위해서 이 영적 센터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한몸된 은약 공동체입니다 3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몸된 은약 공동체를 이루는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약 공동체 한몸된 영적인 한몸된 의식을 가지라 한몸된 의식 그래야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특별히 한몸된 은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마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뭐 교회를 위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비비리 교회 밖에 도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시험 던자 악심 던자 자질한 자 병든 자 암한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조합사사 모든 것을 합량하여 선을 이루고 조합사사 작품 만들게 하여 조합사사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식이죠 은혜의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의식에 대한 감사의식 사람이 감사가 최고거든 최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감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마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의식 감사의식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은혜의식 은혜의식 그것이 내가 삶 속에서 있나 없나 점검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성도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참으로 모임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의식 감사가시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돼요 각인 불이 채질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정신 차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 불평할 게 있어요 감사 감사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게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 주신 거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병원에 종합병원에 병원에 환자들이 꽉꽉 차고 백이 없으면 방도 못 들어갈 정도로 꽉꽉 차 있는데 건강한 모습을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시 가진 불이 채질이래요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식이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정신 차리면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다 사랑으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여 용서하고 아멘 우리가 원리스 원 발음 잘 들으세요 원리스가 되어야죠 원리스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중호사님 만드는 단어라 원리스 하나가 되어야죠 원리스 불평 원망 세기 질투 이건 사단 텀타기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그런 예체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시기하고 의식적으로 질투하고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이게 원리스 체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천설을 바울의 서천설을 보면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즐겼었어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구나 은혜 이런 은혜의식 이 은혜의식이 그 삶 속을요 지배하는 원리로 살았어요 은혜의식 속에 아예 바울의 은혜의식 속에 감옥에 가도 어디가 잡혀갖고 니리를 맞아도 어디가 쫓겨가다녀도 늘 은혜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있거나 삶을 삽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거나 삶을 삽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어떻게 감옥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형통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딱 끝난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셋방살이라든 사고실을 살든 무슨 지금 어려움을 당했던 무슨 실패를 했던 상관없어 전부 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키라니까요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 감사가 이끄는 삶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일평생 사회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늘 은혜의 의식 감사의 의식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전에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겠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비하겠냐 어떻게 내가 유괴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냐 아멘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 편의가 미쳐가지고 세상 명예에 미쳐가지고 세상 지식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서러운 인생 살텐데 내가 거듭날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이 최고의 이 그야말로 이 은혜 속에 있게 되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요 은혜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성장해요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돼요 해마다 성장 태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태부하느냐 왜 십년제나 지금이나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더 못하냐 은혜 의식 감사하시게 살아서 그래요 바울은 이런 은혜 의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밝혀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바로 인식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이 되어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은혜 의식이 사라져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감사가 넘쳤고 그렇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드릴 때 가슴이 뜨거운데 언제부터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서서히 먹어요 자기의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옛날 체질이 나와 잔머리 굴려 상세히 삼장에 자기의 중심적 삶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번 화요 집회에서도 강조됐지만 나 중심의 삶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나 중심의 삶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구만 상세히 삼장 나 중심 상세히 육장 물질 중심 상세히 육장의 성중심 그렇게도 말을 많이 했고 다 잡혀요 다 걸려들어요 나 중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뭐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자동심을 지키려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 중심 세상 종교는 전부 다 뭐요 나 중심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 그래 불교는 뭐요 너가 부처가 되라 네 애지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 되라 너요 너 나요 나 사단의 교묵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나란 존재는 없어 내 생각은 없어 오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게 갈라디아 2장 입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이렇게 예체질에서 못 빠져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요 갈라디아 2장 입절로 백에도 붙이고 화장실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여가고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은 죽었다 나의 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생각도 그리스도 삶도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입절 여러분 그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으시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 오느냐 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예원교회에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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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끝냈다 그랬다 그래서 끝났는데 왜 나는 문제가 또 오냐 언제나 누구에게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답이 없으면 문제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가 오는데 문제는 답이 있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믿음이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 이 문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요 요셉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새로운 피저물로 살았습니다 제 창조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냐 갈부리 봤지요 갈부리 십자 사건 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감난산이 만나가 40일 동안 팀 사이에 받았지요 완전 무장했죠 이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마가다르팡에서 성령 수원 받고 단 한 명 또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배신해서 제자들 싹 다 배신해서 다 도망가고 없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죽고 끝났으면 끝났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사실을 또한 감난산에서 그 하나님 말에 대해서 확 듣고 그때부터 무장해서 내려왔어요 마가다르팡 성령 받고 단 한 명도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순교했다니까요 다 순교다니요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내가 감히 어떤 예수님이지만 바로 달리겠나 거꾸로 십자가예요 당당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되었습니까 성교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올바로 써야 됩니다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올바로 써야 됩니다 바울은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이 잡힌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오직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이걸 강조해서 여기서 불량이라는 말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릇대로 그릇대로 따라서 쓰임 받기 그릇은 쓰임 반대 따라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제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쓰임에 따라 다르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안 맞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사슬로 5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그 지체에 있는 각 지체들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다른 기능이 있다 각 지체들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몸에 각 지체는 모두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모든 지체들 모든 성들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몸속에 각 지체로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쪽에 손가락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있는데 어느 날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이 야! 나는 힘이 제일 세! 꽉! 막 들었어요 힘 제일 세! 금지 이게 뭐라고 했냐 나는 일을 제일 많이 해 내 일을 제일 많이 해 속 확! 세 번째 손가락이 나 키가 제일 커! 키가 제일 커! 세 번째 손가락이 내가 앞서 반지도 못 껴 결혼 반지 다섯 개 손가락이 가만히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니들 니들 내 웃음 병신인 거 알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 목사가 되어봐야 알아요 단위 목사가 되어봐야 알아요 그것이 부목 사람들 잘 모르겠어 전도 사람들 더 모르겠어 지 마음에 들면 자기 똘마귀처럼 덜고 댕기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쳐버리고 그런 전사를 때문에 조용히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네가 차버려 네 마음대로 네 말 안 듣는다고 그 사람 상처를 줘 네 거냐 내 거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예요 성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나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네가 십자가 졌냐 나를 통해 복원받았다고 내 똘만이냐 내가 말 드려야 돼 각 지체예요 각 지체예요 단위 목사가 돼봐야 그 심정 알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하지 이렇게 성도가 많데도 한 분의 신경이 있어요 한 분의 신경이 확 서요 그 지체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 나 한 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 한 마리 찾아와서 잔치를 몇 프로 잔치를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잔치를 몇 프로 한 마리 찾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라고 그런데 그 목사의 심정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소속된 여러분 밑에 있는 그런 관계된 분들 소중하게 얘기하십시오 아멘 소중하게 말하십시오 어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흉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고 아파하기 힘들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뭐 교인들 많은데 뭐 숫자가 이러면 나 하나쯤 빠졌다 뭐 표가 나냐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교회 안 돌아가냐 이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 아주 유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자 감당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직분 주었습니다 직분 때문에 절대 부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장롱들의 소원이에요 여운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로 이제는 본당 다 완공되었으니까 이제는 축제 분위기로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무슨 숫자 통계 내가면서 부담 주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교회 와서 그냥 할랄랄하고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 살자 좀 아멘 아버지 집인데 뭐 아버지 집 와서 뭐 눈치 보고 눈치 봤으니까 뭐 있냐 여러분 모든 기관들이 중앙금융을 말씀드리죠 축제 되기 바랍니다 축제 절대 부담 주지 마라 편안하게 세상 사는 것도 힘들다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하게 좀 예비하고 편안하게 좀 대화하고 편안하게 좀 살자 좀 아멘 모두 기관 마찬가지 성가리도 마찬가지 이 인상섬에 지지하지 마라 인상섬에서 어물돌아간다 인상섬에 하지마 편안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성가 지지자들이 말한대로 확 부러뜨리고 확 지지 가르치는데 막 잡담한다고 딴짓한다고 확 그러지 마라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모임 영국에는 보금공도 되기 바랍니다 축제 축제 저거 저거 그래 살아요 저는요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류도 없어요 다 와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새 잠 못자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천석군 천가지 만수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벌써 뒤졌어요 뒤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보금 되기 바랍니다 보금 체질 때 보금으로 나가지 내가 보금 안 되지만 나도 모래율법에 내 체질로 나오지 자발적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붕의 불길이 확 불타오르는 모든 기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는 있어요 237나라 보금화 4천말산문동 있습니다 이게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저를 자발적으로 여러분 사회가 갈수록 계속 지계운동과 현장보금화를 위해서 계속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장노문동 훈련 많이 받고 제일 집중 훈련 10기입니다 10기 아무도 어느 교회도 없어 1기 2기 하고 있어요 10기 하고 지금 무슨 훈련 예원교회가 모델이 모델 제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 제자 아멘 이런 지금 훈련을 속에서 나가는 그건 어떤 교육자로서 교육자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축제가 되고 모임 마다 단체가 되고 아멘 그렇게 쫙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불량대로 주어진 직분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한몸된 은약 공동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육질의 팔찌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성견일이면 성견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절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을 한 지체 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후에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편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마다 특성과 체질이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각각 다른 은사를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되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구별을 합니다 어느 특정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극률 다양한 은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이 말은 미래의 어떤 말하는 그런 개념 아니고 말씀의 은사를 만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도 이렇게 말씀이 쫙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 그냥 정리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주로 목회자들이에요 지난주에 국회의원 와서 교회 단지 1년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본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국회의원이 못 알아듣겠대요 다르죠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분은 정치한 은사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틀렸던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의 말씀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현장에서도 보면요 지금 현장에 갔으면 확 다르빵 뛰는 사람들 말씀 운동하는 사람 사람 만나면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니까 사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은사 어떤 분들은 말을 표현을 잘 못해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가슴이 뜨거운데 말을 잘 못해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은혜 받는데도 다른 사람 잘 못해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헌신하는 은사 저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진실된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럼 아나운서는 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얘기예요 은사 나는 그건 아나운서 은사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보면요 말없이 이 꽃꽂이 이거요 시묵시장 가서 알아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준비해서 작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듯 준비하는 거라니까 꽃꽂이 은사 보통인 아니에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계속 바꾸지요 고민하지요 자 꽃꽂이 은사 이 주방에 식당 가서 헌신한 식당 은사 그것도 쉬운 거 하면 허리 아픕니다 교사로 성가대 성가대 일찍 와야 됩니다 일곱이 와야 돼요 오겠어요 화장 다 하고 언제 오게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새로운 곡을 부르면서 저분들이 무슨 엄대를 했습니까 무슨 콩나물 대가리 합니까 그냥 막 그냥 그냥 그것도 첫 곡들 오늘 그것도 처음 듣는 곡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무사히 끝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부르는 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듣는 분은 은혜 받지만 성령이 또 한 게 아시는 거라 다 각자 달라요 각자 성가대 교사로 구역에서 기관에서 캠프 나가고 각자 다 달라요 각자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표현이 다 달라요 특별히 저는 봉사 중에 주차 봉사 이 주차 봉사는요 교회 부흥과 바로 직길 되는 거예요 꼬꼬히 잘 못했다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주방 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주차해서 왔다 그냥 가버려요 주차할 때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왔다 돌다가 돌다가 주차하러 왔는데 그것도 더 늦게 오는 사람들 거의 믿음 약한 사람들 될 때 없어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지시한다고 기분 나빠 인상 찌푸려 거기서 안내를 계속 하고 있다 최고로 선민 은사예요 또 요즘은 또 우리 여성도들이 또 안내한다네 주차장 대낮에 뜨거운 여름철에 얼굴 탈텐데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그걸 여성도 교통 봉사라고 떼작 뱉었어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주차난 때문에요 택시 타고 오는 분들 많아요 대중교통수단을 서는 분이 통계가 나왔어요 148명 이분들에게 단임 목사 이름으로 이분 추석 때 선물 보내기로 했어요 차 안 가져와 대중교통수단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밀합니다 참 분석합니다 차를 안 가져오는 분들 148명 그 정도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은 내가 누구랑 말하네 10년 전부터 부천에서 택시 타고 다녀요 차 안 갈라요 내가 한 대 안 되면 새가족 한 대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로 택시 타고 다녀요 10년 전부터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처럼 다 몰라도 알만큼은 알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 교육은 사실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바나바처럼 힘 빠진 사람 힘주고 격려하고 용기 심어주는 사람 바나바 역할 어떤 분이 기획력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획력 기획력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새로운 계획을 교회를 앞서 생각하고 나가는 이런 미래 팀들 미래 비전 팀들 또 무슨 일을 맡으면 추진력 있게 막 일을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추진력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날로그를 이제는 디지털로 확 바꾸는 그런 우리 교회 지금 40대 미래 지금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획팀이 있어요 40대들이었다 아주 센스텝 아주 지금 시대가 최첨단 시대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을 뒤져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올해 내년까지 다 이제 나이 많은 분들 하다가 후백년부터는 전부 40대로 쫙 이 교회가 새롭게 확 디지털로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시대가 확 확 변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모든 시스템이 그냐말로 이 최첨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이런 인생 작품만 남기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초기에는 교육자도 귀합니다 교회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 사람이 교회들을 막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당시에는 성경책도 많지 않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기독교 초기에 1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조사를 안 하세요 조사 조사라고 채워놓고 신학교 다닐 적도 없고 한 것도 없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조사를 안 하세요 남자 조사를 채워놓고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도록 해서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호롱불로 호롱불로 이렇게 불 밑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조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경상도의 시골에서 산골에서 지역 전역에 예배를 드렸는데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 그날 본문이 뭐냐 10편 28 3편을 짠 거예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데 호롱불이 막 왔다갔다 하니까 글자가 암울암울 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 뭐랬냐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도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이 글을 읽고 나서도 읽고 나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설교에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 설교를 했고요 잘못 읽어놓고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을 들고 놔둬요 놔둬요 목을 잘라도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초대의 성도들 열정이요 그게 여러분 그것은 놔둬요 하겠어요 목을 자르시도 목을 자르시도 오늘 말씀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조건 열심이 아니에요 은약적 열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심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간정하잖아요 나는 못해 신앙이요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장노도 하고 안수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직분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평생 간정이요 내게는 그걸 인생 작품이라고 평생 간정 뭐든지 간에 간정거리가 있어요 할 말이 있어 부응식이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만지 아십니까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 그 속에 모든 건강이 모든 출세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세를 져놓고 그건 왜 깼어요 하나님 아실 거 내가 되시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겠냐고요 금세 백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영원계전승 노들 237나라 세계보호만 23달러 살리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 맞는 그리스도의 절대일꾼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계 성도들 교회를 세우는 삶 이 삶 속에 들어오게 하야 주옵사사 온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한몸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 속에 감사의식 속에서 각자 주신 각자 직분 따라 불량 따라서 감사함으로 몸된결을 성기 가야 주옵사사 영적 분위기가 언제나 복음 공동체가 되게도와 주옵사사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도와 주옵사사 성김의 공동체가 되게도와 주옵사사 그래서 예원계 모든 성도들은 막연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